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계의 더 매지션 문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받은 추적 댓글을 읽어볼 건데요. 어떤 댓글을 주셨을지 기대가 되면서 굉장히 떨립니다. 최대한 제가 과몰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닉네임 문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내공 990909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게 뭘까요? 문수하 무대하는 거 보면서 우는 게 사랑일까요? 수하 무대를 너무 기다리는 게 사랑일까요? 수하가 너무 기특해서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일까요? 내공 냠냠 신고합니다. 부끄럽다. 신기하다.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 맞는 것 같아요. 울지는 마시고요. 속상하니까 이것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떡해. 닉네임 짱구는 옷말녀님께서 아름답다의 단어의 뜻을 정의를 해주셨나 봐요. 1번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2번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3번 문수아. 3번 문수아. 어느 사전에서 나온 건지 궁금한데 아주 괜찮은 사전인 것 같고 갑자기 딱 3번 문수아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움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리액션이 너무 없죠? 어쩌면 제가 진짜 리액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아! 아휴 부끄러워가지고 다들 어떻게 리액션을 하시려나? 오! 닉네임 A2B님 지금 수아로 이행시를 해주셨는데 수! 수아는 어떻게 맨날 울어? 아! 아리다움 센스 너무 좋으시다. 이행시가 진짜 어렵거든요. A2B님 감사합니다. 아리다움 으음! 아리다움 나중에 나도 나도 해야겠다. 이건 좀 감동이다 닉네임 그냥잼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수아씨 진짜 보컬하고 랩하고 춤하고 그 정도밖에 못하면 우주정복밖에 못해 그니까요 그거밖에 못하겠네 항상 빌립 멤버들과 함께 보여주던 즐거운 모습도 두 세계에서 보여주는 멋진 보컬로서의 모습도 너무 좋고 항상 응원해요 밤이 되면 빛나서 우리를 밝혀주는 달처럼 울 수아씨도 그렇게 계속 빛나주기 너무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저 달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밤이 되나 낮이 되나 언제나 계속 빛나는 수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다 다섯 번째 우와 이거 다들 어떻게 읽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 저게 닉네임 혜진님 문수아 이 괜찮음? 최근에 바빠서 치과 못 갈텐데 무대를 그렇게 씹어먹어도 되는거이? 난 걱정돼 뭐가 뭐가? 문수아 네 어금니가 매 무대마다 본인 치아는 물론 보는 사람까지 입 깎여물고 몰입하게 만들어서 지금 전국 치과 접수 마비랍니다 치과 접수가 마비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들 치아 괜찮으세요? 저도 치아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매 무대마다 깎여물고 해가지고 이번 4라운드 또 치아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전국의 치과 접수 마비랍니다 나도 빨리 예약해야겠다 6반 엄청 엄청 길어요 닉네임 I mean you님 매지션 그 자체 다 할 수와 랩, 보컬, 퍼포, 비주얼 다 되면 진짜 마법사 아니냐고 진짜 빌리 버블이다 정말 주점 멘트? 그게 뭐가 필요해? 문수아 한마디면 모두가 이해하는데 그냥 좋은 말 예쁜 말 하다가 생각해보면 다 수아로 귀결되더라니까 너무 신기해 빌리로 데뷔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수아로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 한계를 넘어선 두 번째 세계에서의 수아를 항상 기대하고 있을게 댓글에서 나의 진심이 전해졌길 바라고 어떤 X로든지 바뀔 수 있는 매지션 같은 수아의 무대를 항상 기다리 수아 악원법행하고 빌랑해 감사합니다 저도 악원법행하고 뭔가 되게 수아로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되게 뭉클하다 댓글에서 진심 진심이 너무 전해졌어요 이 응원을 받아서 제가 또 파이팅 넘치게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문 열어보겠습니다 4번 박탱 행운의 7번 분이신가? 되게 짧은데 엄청 강결해요 강렬해요 닉네임 프록시아님 수아야 큰일이야 내 귀에 계속 미만 들려 수아의 음색에 미쳐서 미니미미 미니미미 글만 들릴 수 있겠네요 제가 앞으로 좀 다양한 음계를 조금 해볼까 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택하겠습니다 짱구는 옷말려님 이 분수화가 너무 강렬했어요 아름다움의 정의를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저를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너무 다 감명 깊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멘트를 읽어봤는데 일단 너무 다 감사드리고 이 응원에 제가 또 힘입어서 두 번째 세계를 열심히 뛰어넘는 덤매지션이 되겠습니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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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